안녕하십니까 그리니치 입니다 마키다 로타리 햄머 드릴 입니다 지금 전기를 꽂아 놓은 상태인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러쉬를 교체해야 됩니다 브러쉬 홀더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스프링이 없어졌네 여기는 스프링이 있고 여기는 스프링이 없습니다 전기를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은 들어오고 이쪽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뭐 회전자 하고 고정자 코일은 양호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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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 한번 코아가 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색은 이상이 없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색이 한칸씩 여기 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진한 색이잖아요. 코아가 살짝 열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 이런 스프링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휘어졌네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도 됐다. 됐다. 자... 소지도 어느정도 깨끗이 했고 그 다음에 브러쉬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브러쉬가 오기 시작합니다. 락이 없어졌습니다. 락이 없어졌습니다. 락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니치 였습니다